네, 안녕하세요. 박시우입니다. 지금 이 자리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개인적으로 십 년을 잊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제가 하고 싶은 일, 저의 직업이라는 것 이상의 책임에 따른다는 걸 많이 배웠고요. 제 스스로가 제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할 수 있도록 신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 작품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고요. 이 작품과 역할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스포티비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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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티비스타